네, 지금까지 수업 따라오시냐고 많이 힘드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고급 주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고급 주제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깃을 처음 사용하고 버전관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 위에 있는 수업을 한 번만 더 완주하는 걸로 저는 권장을 드리고 또는 자신의 프로젝트의 버전관리를 적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급 주제에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기세에 대한 감각이 익혀졌을 때 그때 와서 살펴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는 고급 주제에 있는 기본적인 항목들 있죠?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고급 주제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신 다음에 나중에 현업에서 어떤 깃을 다루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불편함이 생기면 그때 고급 주제로 돌아오셔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현재 수업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고 불충분해요. 나중에 차차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채워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또 고급 주제에 있는 내용들은 선행과 후행이 없습니다. 먼저 봐야 될 것과 나중에 봐야 될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그냥 그것만 딱 보셔도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